우리가 왕고 600kg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튀기도 않고 한 번에 가요. 재미는 사실 부동산에 있는 것 같아요. 스스로 가난을 이기고 최상위 부자가 되기까지. 또 넣을 거고 50평. 대출받아 3천만 원 어디 갔어? 자기 생활비 안 주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다 쓰고 없다고 그래. 내가 몇 번 말해? 그게 카드 내역이에요. 어디 얼마 썼고 얼마 썼고. 그걸 다 재 맞춰서 온 거예요. 그게 봐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. 생활비를 보통 2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이가 120조.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. 저보다 삶을 궁핍하신 것 같아요. 돈이 아니라 불신과 굉장한 섭섭함.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. 그동안 고마웠어.